술이 많다는 뜻이에요. 술이 강 제원장에 흔들리는 눈동자 자잘 눈이 일수록 찬물이 흐르고 공장에 흔들리는 순간이 되고 고창을 부딪히니 가다가 세워라 세워라 말을 해라 언니가 가던 이 순간 뭐가 되나 걸리는 술잔에 젖어있는 이 술은 젖어진 술잔에 흔들린다 세워라 세워라 공장에 흔들리는 눈동자 자잘 눈이 일수록 찬물이 흐르고 공장에 흔들리는 순간이 되고 고창을 부딪히니 가다가 세워라 세워라 말을 해라 고창을 부딪히니 가다가 네가 가던 이 순간 누가 되나 걸리는 술잔에 젖어있는 이 술은 젖어진 술잔에 흔들린다 감사합니다.